주곡 두 개로 음악의 장르와 리듬을 가리지 않고 멋지게 리얼 사운드 그대로 연주하는 우리 실전반전 가락연구회의 박문수 주곡 난타입니다. 뭔가를 배우는 데는 최소한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. 특히 몸으로 배우는 기량은 난이도별로 진도별로 차근차근 반복을 통해서 이해와 함께 숙단을 해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. 강사의 꿈을 꾸시나요? 취미로 배우고 싶으신가요? 누구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목표와 뜻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보시고 있습니다. 실전반전 가락연구회의 박문수 주곡 난타 이번에 시연곡입니다. 굿새어라 금순아 노래 같이 불러가주시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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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새어라 금순아 노래 같이 불러가주시고요.